어머니 내가 누운 줄 압니까? 나는 몰래. 별로 모른다고 말이야.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뭐여. 발매도 옆에 옆에. 아이고. 처음 말에 1분 제대로 안 와 봤습니다. 콩팥 3분의 1을 짜다 냈기 때문에 2년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양파하고 마늘 껍질이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건강 유지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? 우와 이게 바로 깊은 산속에서 키운 도라지라고 하네요. 약 천 풍경도 되고요. 그냥 무상의 무대를 해가지고 짓고 있는 거예요. 부자 3초. 일요일 아침 7시 20분 놓치지 마세요.